이길 수 있는 게 있는데 일단 나라 맞추는 거 잘 맞혀요? 아, 나라 맞추기? 시안, 줘봐 그러면 승기, 잘못 걸렸는데 승기 잘할 텐데 그러면 잘할 것 같은데 시안이 3000원 때 지면 섭섭하잖아 오늘 막 우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막? 아니야? 이렇게 막? 아니야? 오, 뒤였었어 귓속말도 그렇게 하는데 코, 코웃음이 그렇게 크다고? 하하하 문화코, 영국 외치코 필리핀 아니구나, 미국 카이 그럼 딱지를 여기다 놓고 먼저 집, 집는 사람이 정답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시안 이렇게 앉으면 돼요? 이렇게? 아니, 거기 집사부, 집사부 다 같이 맞춰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다 같이 다 같이 맞춰, 다 같이 맞춰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시안아, 시안아, 이 삼촌도 호락호락한 삼촌 아니야 무조건 정답해야 돼, 지금 알았지? 자, 처음에, 처음에 쉬운 걸로 갈까요? 쉬운 거? 쉬운 거? 쉬운 거 전부 다 축구를 좋아하니까 이런 건 다 알 거야, 아마 이런 건 다 알 거야, 아마 정답! 정답! 아, 기다려봐, 시안아 아, 이거 맞춰야지 이건 가자 그렇지 이거 동현이 형 가자, 동현이 형 동현이 형 동현이 형 자존심이야, 형, 저거 진짜 아, 저것도 모르는 거야 이것도 모르는 거야, 진짜 어 러시아 아니야? 확실히 가, 이거 정답 외치고 자 아니지 자 자 모르겠어 형, 빵 유명한데, 빵 빵 빵 정답! 정답! 프랑스! 프랑스! 그렇지 프랑스! 그렇지 우와, 시안이! 네덜란드 어? 네덜란드 어? 띵동댕! 아, 뭐야? 잘 모르는 거 아니야? 아, 뭐야? 잘 모르는 거 아니야? 네덜란드 빵 유명해, 네덜란드 빵 뭔데? 무엇인데? 네덜란드 빵 1명이예요. 네덜란드 빵 1명이예요. 네덜란드 호밀 빵 1명이예요. 네덜란드 호밀 빵이 얼마나 1명이예요. 진짜? 네덜란드 알고 있었어? 네덜란드 호밀 빵. 유럽이 원래 빵 1명이예요. 아 진짜. 너무 웃겼어. TV 보는 것 같아. 나 깜짝 놀랐네. 프랑스는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 프랑스? 알아? 어디 생겼는지 알아? 프랑스는 이렇게 돼. 어? 무슨 말이에요? 프랑스는 이렇게 세로로 돼있다고? 아 프랑스는 이렇게 돼있다고. 아 프랑스는 이렇게 돼있다고. 아 이거 너무 많아. 우와. 와 엄청나다. 아니 무슨 구구담회의 도시 나랑 그래요? 아니 우리 중에 누가 제일 또또한지 한번 보고싶다. 나한테 뭐라 하니까. 진짜 자 이제부터. 이제부터 진짜 진검승부예요. 우리 중에 누가 제일 꼴찌니까 시안이가 문제 같이 내주고. 자 그러면 우리 진정한 꼴찌를 한번 가려보죠. 그렇지. 오케이. 자 시안이가 한번 시작. 정답. 뭐야 저게. 정답. 뭐야 저게. 코로나19. 이거는 되게 특이한 나라야 이름을. 네파랩지. 정답. 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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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힌트. 힌트 힌트 힌트. 힌트 있어. 아시아 국가인데 저희랑 축. 장훈. 우즈베키스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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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즈베키스탄이야. 힌트를 너무 줬어. 너무 잘 줬네. 힌트를 아니 잠깐만. 힌트를. 힌트를 다 줬어. 아 이거는. 아 괜찮아 어쩌면 빠질 사람 빠졌어. 아니 제가 1등 하진 않았어 우리. 지한이 문제 내주세요. 하나 둘 셋. 정답. 아니 뭐야 저게. 가나. 아 비슷하다 이거. 정답. 정답. 콩고. 노. 아니. 정답. 아 그냥 찍은 거 아니야. 아 그냥 찍은 거 아니야. 아 그냥 찍은 거 아니야. 카메론. 아니 가난한 카메론이 어떻게 비슷한 거야. 아니 가난한 카메론도 어떻게 비슷한 거야. 수아야도 왜 거기 앉았어 갑자기. 수아야도 왜 거기 앉았어 갑자기. 그저 쩔쩔쩔쩔쩔쩔쩔쩔쩔. 수아야 너 왜 거기 앉아있어 갑자기? 수아야 너 왜 거기 앉아있어 갑자기? 야 수아야 수아야 답이 더 웃겨 수아야 너 거기 왜 앉아있어? 그랬더니 갑자기 아니야 왜 아니야 너 그러는 거야 왜 뭐 했어? 뭐가 아니야? 뭐 얘기했어? 이거 되게 시야가 넓거든 축구 선수들의 시야가 넓어야 돼요 360도를 다 봐야 돼 여기 얘기하고 있었지만 시야가 넓어서 아빠 갑자기 축구 얘기해 아니 축구 얘기해 지금 수아 누나가 지금 여기 삼퉁한테 가르쳐줬느냐 안 가르쳐줬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가르쳐준 것 같은데 수아야 너가 안 가르쳐줬다고 하면 안 가르쳐줬다고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 조금 가르쳐줬으면 조금 가르쳐줬으면 조금 가르쳐줬다고 얘기해도 돼 살짝 가르쳐줬어? 다 가르쳐주진 않았구나 조금? 조금? 힌트만 준 거야 힌트만 줬어? 힌트만 줬어? 귀여워 자 시야님 준비했어? 오케이 시야님 하나 둘 셋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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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공산국가 정답 이거는 이거는 아예 동시를 위해서 모른 척하고 넘어가야 돼 넘어가야 돼 수아는 비밀을 짓기 좋은 걸로 일로와 다시 앉아 또 맞아요, 아니요 그러면 거짓말이 되니까 이제 말을 안 하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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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너무 잘했어, 진수아 파이팅 안 먹었지, 안 먹었지 완전 먹었지 자 오, 수아 너무 척하다 자, 시안이가 한번 내볼까? 하나, 둘, 셋 정답! 정답! 멕시코 뭐야? 보였어, 보였어 고맙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야, 진짜 내가 여기까지 오다니 내가 무시당할 위치가 아니라고 진짜, 진짜 이건 심각한데? 자, 마지막 문제 하나, 둘, 셋 마지막 문제! 하나, 둘, 셋 정답! 아니, 뭐야 저게 가나! 응 카메론? 오! 좋아! 와, 저거! 야, 저거! 야, 저거! 야, 저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야, 저거! 뭐지? 진짜! 아, 이거! 저거 어디서 본 거 같은데? 아, 이거! 아까, 아까 아까! 정답! 가나? 정답! 가나? 아니, 근데 시안이 삼촌한테 그게 지면 섭섭하잖아 오늘 막 우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막? 아니야? 정답! 가나? 하하하하하하 아, 저거! 저기야, 저거! 저거, 저거! 강혜른! 아! 강혜른! 와! 아! 우와, 신기해! 나 이름으로 봤는데 진짜? 우와! 나는 기억 안 나는데 가나하니까 그래서... 아, 너무 신기해! 아까 그랬잖아! 오늘 널 해도 안 되는 날이다! 진짜 다 준 것 같아.